으어양! 기물웅! 나 마스터 찍고 머리 좀 깎자 머리를 못 깎고 있어 지금 내가 아무도! 아무도 안 걸었는데 혼자서 혼자 공약 걸어 혼자 마스터 찍을 때까지 머리 안 깎는다고 없잖아 이거 올라오지 이제 슬슬? 올라와! 똥쟁이 년한테 너한테 왜 맞춰야 돼 우리가? 너와 우리한테 맞춰야지! 어? 얍! 뭐지? 왜 던져주냐? 저이사! 일로와 이 ㅆㅇ 년아! 퇴좌! 좋습니다 퇴좌! 에이! 이 ㅆㅇ 아무것도 안해 와아! 저게 내가 옛날에 했던 짓인가? 내가... 옛날에 원딜으로 쪼똥 싸고 원딜차이 했던게 저건가? 오케이! 본 게임 시작! 신분증 맞봐 노틀러스 할게요! 난 그 과오를 씻어야겠어! 그 과거를 청산해야겠어 이번에 아 이제 제압 떨어지기 전에 빨리 잡고 싶은데 나이것 좀 아니 덫 왜 안걸려? 뭐임? 안되지 어딜가 이 자식! 야 이 새끼 잡아! 막타! 아! 아 뭐해! 씨발! 아 짜증나네? 어어? 야 그거 왜 치고 있어? 나 케인이 있어서 뺐는데? 야 죽지마 야! 어? 야 케인 마너 없다! 그렇지! 조조! 뭐가 무서운데 도대체 저럴라고 제압킬 먹었나? 저 와드 같은데? 저 와드 같은데? 이 씨발 년 와드네 어어? 오히려 좋아! 그렇지! 아! 아 룰루 킬도 좀 별론데? 한 번 긁었다고 드리쿠트를 구워왔네 뭐지 이 새끼? 아 아니 이즈가! 아 ㅈ 됐는데? 아 씨발 급혈해야 되는데 이거? 야 힐 없냐 힐 받으? 힐 좀 줘봐 아아! 씨발 화이트 했는데 아 아 아 좋다 아 카사딘을 왜 해 그니까 아이고 지랄났다 오 뭐야 어떻게 했어 이신 집 취소해버리기 아 리신 시간 낭비 존나 하죠 아 꺼져 꺼져 뭐야 꺼지라고 꺼져 이 빡빡이 새끼야 아 너가 죽으면 어떡하냐 아니 세라피는 빼야지 근데 맞아 어어 야 아 씨발 아 우리네 복귀텔이야 아 진짜 ㅈ같네 아 맨날이래 맨날 헐 어 어 탁 네이스 어우 좋은데 야 나 거기로 믿게 왜 아 이걸 빠져나가네 끙해 한입만요 아니 너 왜 먹어 아 네이스 아 아 다 됐어 우리가 먹었다 아 아 안좋은데 아 이거 왜 왜 왜 했어 이거 아 아 이거를 어 어 졌겠다 아 와 신 드라드 진짜 으흑 그렇지 그렇지 자이사 배런 우린 배런 우린 배런 몇명 배런 가야돼 쫓아가고 아니 씨발 데니스 그렇지 좋아 좋아 그렇지 다 어그로 끈거죠? 데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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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3번 정도 구련 아 카드에 죽었는데 깜짝 놀랐는데 아 아 아 괜찮아 카사님 먹겠다는데 드려야지 오 쉣 케어리 케어리죠 습 승분점 만파 노틸러스 할게요 나 그 과오를 씻어야겠어 디모링 해주세요 과거를 청산해야겠어 이번에 아 마누 고맙습니다 2판 캐리하고 노틸러스를 이기고 과거 청산하고 오늘 마스터 한 40점 정도만 찍죠 아 아 아 아 아 그렇지 이것도 톡톡 톡톡 그러 그렇지 질기네 나무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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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했는데 이거 얘도 눌렀을 것 같은데 얘 아님 얘 아닌데 아 눌렀네 아 아 아 이대로 떨어지는건가 아 쉽게 올라가는 적이 없다 습격전이 깨비 아 아 아 됐어 됐어 됐어. 어 이걸 이렇게 에이스 아 공속 너무 느려. 사라 두노 아 나이스 좋아요 음 야미 그렇지 다 왔다 아니 이 사람 잘하네 얘 왜 이래 아니 카자스가 있었구나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안되지 나 뭘로 보고 캐릭 하아 어떡하지? 노틱 아 어떡하지 고민 좀 해볼게요 여러분 이 악연을 끊느냐 아니 무난하게 갖느냐 리스가 너무 크긴 해 노티를 하면 하아 하아 나 이 과거를 정산하겠어 노래부터 끄고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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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랑 쯧 하아 친 아니 하아 글 conductor 하아 지금 나 막판 석 듯이 막히네 그렇지! 으쌰! 아 씨발 와우! 아우! 아... 씨발 아 잘 빠졌는데 아... 아 위에 아주 좋아요 아니 나 근데 아까 드레이븐 군용 조끼 색깔이 타익한 긁은 벽 색깔이랑 네잉스~! 좋아요 아까 사미라 E 내가 끊지 않았냐? 저거 노틸 아니고 다른 챔이였으면 참 안맞은 리으 크크 정명호 그 반장 그렇지 됐어 아 안좋은데 여닉스 좋았네 자 조져 그렇지 나이스 이거지 안 빼 샹년이 노잼? 족골잼 이제 씨발 노틸로 놀리지 마셈 급한 내가 못했던거 아님 팀이 못한거임 아아 이걸 이렇게 과거로 청소하고 가네 그렇지 쟤네 나니 멘탈 나갔다 야 쥐틸러스 이렇게 잘하는데 작년 그새끼 다시 생각해도 역겹다 지와나 그치 지와나 아무리 봐도 너무 싱겁게 이기면 또 재미지 않냐 오우 쉿 비워라 오우 쉿 듬직하구만 그렇지 지완 쟤네 나니 정지환 김수몽하고 있는데 역시 정지환 김수몽하고 있는데 역시 정지환 김수몽하고 있는데 역시 정지환에서 수호라는 주여 체략 돈 바꿔야겠다 마스터 언디러 아 드디어 올라갔네 이제 언디러 갑니다 이 노트로 놀리지 마세요 시발 시발이기 일2가 된다 아이고 500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짐 따라왔던 노틸이 많냐 나신이 부장해진다 키밸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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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뭐가 이일 것 같더라고 캐리 캐리 10캐리 아 아 아 감사합니다.